영북 지역 주민들의 미실형 관통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이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한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강원도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가 인재 주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미실형 관통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인 1,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강원도와 차량 등록 시군이 각각 25%씩 지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0% 전액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미실형 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료 통행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 미실형 통행요금 완전히 해소 방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론 끝에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논의하자며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예산 부담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통행료 감면 손실보존금은 연간 평균 7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손실보존 7억 3천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오는 2036년까지 추산하면 모두 170억 원이 들어가고 100% 지원할 경우 2배인 340억 원이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보다는 도의 재정 상황과 미실형 터널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실형 관통도로 통행량이 극감하면서 늘어나게 될 손실보존금도 강원도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실형 도로 통행량은 135만대로 전년 같은 기간 312만대보다 56%가 줄었습니다. 미실형 관통도로는 민자도로로 강원도가 오는 2036년까지 목표 통행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연간 120억 원씩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